냄새와 질병,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인 것 같지만 의외로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. 몸에서 나는 특이한 냄새가 우리 몸이 보내는 적신호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. 화면 함께 보시죠. 냄새로 전립선암을 진단할 수 있을까요? 개의 후각을 이용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. 이탈리아 호마니타스 임상연구센터 비뇨기과 연구팀은 셰퍼트 두 마리에게 900명의 소변 샘플 냄새를 맡게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중에서 전립선암 환자의 것을 가려내도록 했는데요. 그랬더니 셰퍼트는 98%의 정확도로 전립선암 환자를 찾아냈습니다. 전립선암 환자의 소변에는 특이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함유돼 있어서 공기 속으로 증발하며 냄새를 방출하는데요. 예민한 후각을 지는 개는 이를 구분해 낼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입니다. 또 심한 입냄새도 질병을 날리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. 대부분 구강질환이 원인이 많지만 입안에 건강에 문제가 없는데 입냄새가 심하다면 다른 질환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. 특정 질환에 따라서 특유의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우선 당뇨병의 경우 입에서 단냄새가 나고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신장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강한 암모니아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. 생선 비린내가 나는 경우에는 중이염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. 중이염의 원인이 되는 농농균에 감염됐을 경우 생선 비린내가 풍기기 때문입니다. 몸에서 나는 냄새 단순히 불쾌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질병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겠습니다.